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권 시장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조성재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 회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. 선관위는 또 지난 4월 권 시장이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선관위의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 조치는 권 시장의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.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 시정에 복귀했다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.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